추억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때로 험한 인생길 다시 달릴 수 있는 따뜻한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죠. 여기 이 소중한 기억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녀의 손이 닿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날의 풍경들. 흘러가는 순간을 주얼리에 새겨 추억을 봉인해준다는 진수정씨. 이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. 회사 다닐 때보다 약 3배 정도 늘었어요. 현재 자산구매는 어떻게 되세요? 41억 정도 됩니다.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하루가 감사하다는 그녀. 그 이유는 경력 단절을 겪은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라는데요. 원래 공기업 다니고 있었고요. 취미로 시작했던 주얼리인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건 이 일이다.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로 진짜 나다운 삶을 찾았다는 그녀의 이야기. 그 찬란한 인생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.